굿모닝인데 기분이 어떠세요? 머리 쫙. 아니 캐릭터에 뭐 나와야 돼. 애들 캐릭터에 까만 마스크 탁 쓰고 난 그 캐릭터야. 눈 숟가락 하니까. 굿모닝. 굿모닝. 괜찮은 굿모닝이에요. 그죠? 굿모닝. 빨리 사과 갖고 와라. 아직 얼굴에 여름이 있어. 깨끗이 씻어서 사과라. 물 마셨으니까. 알아서 물 마셨으니까. 좋다. 애들이 이렇게 변신하는 거 좋아하는데. 딱 그 캐릭터로 그냥 일어나버리시네. 장난치려고 그렇게 해놨 줄 알겠다.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고. 어젯밤에 눈이 아프니까. 눈에 숟가락으로 찜질을 했는데. 푹 하라고 내가 물을 충분히 적셔줬어요. 저게 그 거지가 얇은 것 밖에 없어서 흘러나온 거지. 오히려 더 좋은 거야 언니 그게. 그래 맞아. 좋아. 눈에 열이 있고 염증이 있고 코에 비염이 있는 사람. 날한테 좋아요. 아침 사과 갖고 왔나요.